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다니엘 4장 1절서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희망과 용기와 비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는 고생하셨지만 이제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할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확실하고도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 너부겐네살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묻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안이 평강이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나는 기꺼이 말하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너부겐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에 궁에서 평화를 또한 누리고 있을 그때에 나는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도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린 바가 있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능히 해몽해 주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었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을 발드사살이라고 고친 그러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발드사살아 내가 너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너에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아느라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니 내가 보니 땅에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뿌리가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느니라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다웠고 열매는 온 세상에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더라 들짐성이 그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고 그 큰 나무에 가지는 하늘에 새들이 깃들고 있었도다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도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그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워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하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성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던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에 그릇터기만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동이고 덜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에 이슬이 적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덜짐성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성의 마음을 가지고서 일곱 때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나의 가장 높으신 분의 인간이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너부게네살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발더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기 바란다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서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더사살이 너부게네살왕의 발더사살에게 말했고 이제 다음 주에 다니엘의 그 너부게네살왕의 꿈을 해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유하면 인왕산 호랑이도 사귄다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일 때는 아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발더사살같이 왕의 꿈 해몽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므로 여러분은 안되던 일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한번 기대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모든 분들에게 자신있는 말씀 그 두 번째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으로 웅변학원을 모두 수료하셨다면 그 두 번째 순사가 바로 기독교 TV 방송국에 매달 정기적인 후원금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남을 돕고 방송국을 후원하지 못하면 교회가 번창해도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헌금 100원 하기는 쉽지만은 사업이 커져서 한 달에 10억석 벌 때 1억 11조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실 때 후원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후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웅변학원 반드시 수료 후에 실천해야 할 순서이며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진열장의 상품을 내놓으면 오히려 안하기만 못할 것인적 반드시 실력을 갖추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문제도 교회 사정이 어려워서 불가능하시다면 제가 대체하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한 후에 그 이자는 제가 투자한 이자는 그만두시고 원금만 갚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또 그 돈으로 또 다른 교회를 도울 것입니다 이 일들은 분명히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확실하고도 그야말로 땅짓고 헤엄치기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그 같은 축복과 언내와 여러분의 신앙이 한걸음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이제 구름 밑에서 여러분이 헤맬 것이 아니라 저 독수리같이 구름 위에서 구름 위에서 이제 여러분은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분명히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お願いします 감사합니다